성망립꽃농장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설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농장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기록은 돌연변이 육종, 돌연변이죠? 원자랑연구소에서 감마선 처리 감마선을 이용해서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육종하는 그런 육종법이 있는데 대부분 암꽃, 숫꽃, 꽃가루받이를 통해서 수정을 통해서 새로운 종을 만드는데 감마선 처리는 감마선을 처리해가지고 돌연변이를 하는거죠. 그래서 여기 70GY 그레이 감마선 농도가 되겠습니다. 10부터 300가지의 농도를 처리해가지고 종자, 초화류, 구근류, 숫근류, 화목류, 옥본 다양한 개체를 감마선 처리해가지고 돌연변을 찾아서 개를 또 주직병 육종이나 산목번식, 영양번식을 통해가지고 돌연변이 나와있던 부분을 키워서 고종이 되면 하나의 품종이 되는 그런 육종법이 되겠습니다. 폭이 전체가 바뀌는건 아니고 일부 가지가 또 일부 꽃색이 살짝 기준과 더불어 조금 변화가 있는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아무튼 쉬운건 아니구요. 감마선 처리를 했다고 해서 작년도, 2023년도 12월 8일날 감마선 처리한건데 바로 나오는게 아니고 2대에 걸쳐서 나올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육종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마선 처리 농도가 잘 안맞은가 새순들이 깨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순이 요게 지금 쭉쭉 삐쳤어야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감마선 처리 안한거 이게 좀 잠을 자다가 로제트화라 그래서 겨울잠을 자다가 온도가 이제 차면 쭉 새손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요 뒤에 감마선 처리한 애들은 순을 좀 못울리고 있어요. 순이 좀 꼬불꼬불 해지고 있는게 기형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로제트화가 풀리질 않아요. 이게 지금 70그레이 농도 요거는 이제 50GY 50그레이 처리한건데 50그레이 한거는 조금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순이 좀 조금 길게 요것도 좀 보니까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데 요기 70그레이 처리한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관여식물이나 초화도 작년에 100그레이 정도 농도를 처리해봤는데 죽는 곳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초화료들은 농도를 너무 세게 할게 아니라 50이나 60 뭐 그정도로 해서 1차 한번 처리했다고 해서 돌연별이 나오는게 아니에요. 여기서 크면 다시 뭐 몇개월 후에 다시 그걸 다시 처리하고 또 몇개월 후에 다시 처리하고 해서 한번 처리했던 거를 연거 퍼서 한 4회 정도 이상 적은 농도 선량을 가지고 처리를 해서 관찰하는 거라 빨래야 2,3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4,5년씩도 걸릴 수 있는 육중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제 간바산터지 3년차 육중 돌연변이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맘에 드는 건 나오진 않았어요. 작년에 일부 국화에서 색변이 꼰디변이가 나온게 있긴 한데 고정 여부는 올해 또 키워봐야 되고 그게 고정에 돼야 돼요. 계속 변이가 움직이면 품종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쪼록 제가 이제 국화 전문 농장이다 보니까 국화를 간바산 처리하고 있고 시간이 되면 이런 재난염들도 제가 간바산 처리를 할 겁니다. 지금 요거는 다른 제가 암수 꽃가루 수정을 통해 가지고 교배를 통해 가지고 만든 품종들이죠.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제가 꽃가루 수정을 통해 가지고 한 60여종을 개통 제 나름 이름은 붙였지만 종자원에 품종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죠. 한 60여종 2,3년 정도 더하면 100여종 이상을 만드는 건 문제가 안되고요 좋은 거 색이 특별하던가 꽃이 크라던가 또 병충해 좀 강하다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육종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재난이 고급일수록 비쌀수록 번식이 잘 안되고 물음에 약하더라구요. 제가 골든웨딩을 결국 죽었어요. 골든웨딩 3년을 증식을 시도하려다가 쉽지가 않더라구요. 골든웨딩 제가 포트물를 18만원 주고 샀는데 결국 증식을 못하고 저 하늘나라도 보냈습니다. 아무튼 약간 이제 저렴한 것들은 삽목이 잘 되고 물음병이나 이런 여름나기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번식이 되기 때문에 개체수가 증식이 쉬워서 가격이 저렴하게 되는 것 같고 좀 꽃이 특이하고 이쁘고 또 번식이 일단 안되는 아이들이 비싼 것 같습니다. 왜? 개체를 빨리 못 늘리니까 제가 삽목을 쭉 해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삽목이 잘 되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삽목도 잘 안되는 아이가 있고 물음에 굉장히 취약한 애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물음에 강한 그런 꽃에 교배를 하는 거죠. 꽃은 아버지를 많이 담습니다. 꽃가루를 어디서 갖고 왔냐에 따라서 그 꽃가루 꽃을 많이 담는 것 같구요. 어떤 포기의 유전은 모체 즉 꽃가루를 받는 암꽃나무 암꽃이 일단은 생명력이 강하고 물음에 강한 아이에다가 이쁜 꽃을 갖다가 교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력이 강하고 물음에 강한 그런 특성과 꽃이 이쁜 아이들 부모의 유전을 받아서 서로 간의 장점을 찾아야 될 수 있는데 꽃은 이쁜데 물음에 약하다 하는데 거기다 교배하면 안되겠습니다. 좋은 꽃이 나와도 일단 모체가 되는 꽃가루를 받아들이는 암꽃의 모체가 되는 꽃이 물음에 약하면 안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젤아름 고수들이 워낙 많을 테니까 저는 젤아름 한지 불과 8년 9년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 때문에 제가 젤아름을 좀 신경쓰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50대 중반인데 우울증과 스트레스 또 갱년기에 의한 여러가지 신체적 변화를 젤아름을 가지고 극복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젤아름의 매니아들은 열의가 대단하고 행복의 가치를 굉장히 두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비싼거는 한 포트에 2, 30만원씩 하는 것도 있어요. 9cm, 10cm 자리가 그런 것도 사더라고 우리 와이프 보니까 지금도 종자는 한 300여종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기가 없는 품종은 사요. 뭐라고 안합니다. 병원비 주는 것보다 꽃사람이 더 저렴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파서 약 먹고 병원 다니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라고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성망립군 농장은 국화가 젊은 농장이에요. 국화를 하면서 조경위탁관리도 하고 학교 교육관련 일도 하고 다양한 걸 하는데 저희는 주가 국화입니다. 국산국화 가든맘이라 유통되는 건 외국 품종이고요. 저희 국화는 가든맘이라 유통하지 않습니다. 경관용 국화, 화단국화, 국산국화 이렇게 유통을 시키고 조달 나라정터에 등록을 해서 광급납품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짬짬이 제란암을 제가 이제 저희 유튜브에 국화 때문에 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제란암 때문에 저희 유튜브에 오시는데 제란암은 저희 와이프 때문에 제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입장이죠. 아무쪼록 이 제란암도 제가 감마선 처리를 통해 가지고 육종을 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작년에 일부 시도했었고 저작년에도 시도했는데 다 죽었어요. 감마선을 너무 100그레이 정도 농도를 세게 해서 그런가 올해부터는 50그레이 정도 농도를 얕게 해서 몇 번 처리해서 제란암도 돌연변이 육종 감마선 육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2024년도 청룡회를 맞이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노력하고 애쓴 만큼 이상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한에 대해서 좋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서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 대이동이 시작되었는데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들 고향에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고향 갔다 오시면 스트레스 해소하라고 또 제가 나눔을 한 번 설 명절 끝나면 명절 중후군 치료 명분으로 나눔을 또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물론 당첨이 안되면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재미삼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눔을 또 한 번 할 테니까 하여튼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국화 감마선 처리한 결과 또 계속 영상으로 일기를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감사합니다.